LIZ-NEX-1은 오늘 약 3,500억 원 규모의 함정 탑재 유도탄을 방위 사업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LIZ-NEX-1은 함대함 유도탄 5차 양산 사업과 관련해 2,205억 원어치 유도탄을 공급한다고 공시했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공시에서 언급된 함대함 미사일은 해성 유도탄입니다. LIZ-NEX-1은 별도 공시를 통해 유도 무기 2차 양산 사업과 관련해 1,334억 원어치의 유도탄을 방사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